모어 뮤비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의 얘기인 더 박스 타이틀 중의 한 곡인 모어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옥더 씬입니다 재밌네요 뭐 현장에서 좀 맞추는 것도 많고 대충은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네 컷 컷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모자 쓰는 거든요 그것도 과하려나? 너무 웃긴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 뭐가 나으세요? 아 그래요? 무겁냐? 다 좋은데 너무 무겁지 아까보다 머리가 좀 더 안 보이긴 한데 더듬이가 괜찮나? 오예스 오예스 네 저희 마네킹 챌린지인데 병실에서 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갔는데 아 마네킹 챌린지 아 이런 것도 조무이지 마이 으와 아 어려운데? 이 챌린지가 어려워 보였구나.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때? 네, 여기 우리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아, 그럼 그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안 가고. 여기,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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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범 communauté. 고맙습니다. 네, 네. 우와. 저 어디로 가나요? 와 이거 엑스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거지? 이런게 이쁘나 신기하다 저는 아무래도 엑스레이 촬영인거 같아요 이때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촬영이고 저 또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뮤비 콘티를 받았을 때 가장 좀 고호했던 부분이 엑스레이 부분이었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케이 하고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뵐게요 와 뮤직비디오 첫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뭔가 이 방마다 각각의 씬들이 있어가지고 그 씬을 촬영을 했고요 사실 이 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곡이 뭐다 보니까 좀 다양한 장소의 공간을 보여주면 좋겠다 거기에서는 뭐 여러가지 의미도 담겨있고요 그래서 사실 방들을 좀 표현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고 그 안에서 저도 굉장히 좀 에너지감 있게 그리고 어쩌면 컨셉츄얼하게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방들이 상자 속에 짜여진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촬영을 했던 상자 그 상자 안에 이 방의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런 장면까지 오늘 첫날 찍었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있네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물만을 보고 비트가 필요해요 비트의 서핑을 합니다 다양한 드림이 많은 모어 뮤비 많이 기대해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회차에서 봅시다 뱀 드디어 두 번째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방 중에 하나인 범죄연장의 씬이고요 굉장히 워하고 되게 강렬한 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호의 메인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밴드 분들이랑 같이 액팅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 사실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목이 일단은 목을 치는데 아직까지 아프네요 잘 아껴주고 어떻게 해요 목이 치시는지 한 번만 네 아 제가 그냥 이렇게 대고 치는데요 레디 액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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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씬이 뭐죠? 저거 저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도 멈춰있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멈춰있다가 멈춰있다가 어떻게 멈춰있지 어.. 잘 보자 형 어떻게 하냐 너 네 보러 왔잖아 아 진짜로? 야 깜짝 놀랐다 야 저희 멤버 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팬들 안녕하세요 아이씨 변장을 열심히 야 고맙다 얘 와서وي고 네? 어? 변장을 열심히 열심히 아니요 한번 내가 지켜볼게요 오케이 네. 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누가 잘 어울려요? 두 명만 준비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니까. 나 깜짝 놀랐어. 웬일로 귀걸이 예쁘고 했어. 나 이거 귀걸이 좀 하던데? 진짜? 이거. 와플 갔어요. 너밖에 없다, 태형아. 나도 저기서 마네킹이나 할까? 필요하면 말해요. 난 바로 거기서 저기서 마네킹 할 수 있어. 마네킹 한 번에? 마이크 한 번 아까? 뭔가 비스무리하게 약간 유상하나? 이거 보기 괜찮아? 근데 마스크 벗어야 될 텐데. 아이, 뭐 어떻게. 쌩얼로 하는 거지. 저쪽 뒤에서 비스무리하게 그냥 스케이스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머릿기 전해라. 예, 예, 예. 잘 할 건데. 잘 할 것 같은데 팬들은? 진짜 잘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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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플레이이네. 보니까 그쵸? 너무 싫어. 후에크?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어, 야, 태형 어디 때 가냐?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갈게요, 갈게요. 어, 잘한다. 잘하게 돼도 돼. 연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분들을 무시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 연출상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머니 손이 안 들어가네. 네네. 한 번데요? 졸려서 미쳐라니까 진짜. 네, 여기다 비올게요. 네, 나머지는 벽이 잡혔을 때 없이 지닌 거예요. 어, 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미지로만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게요. 액션!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전 좋네요. 그리고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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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부분부터 시작해서 뮤비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구상들과 이런 부분들을 멋진 감독님과 조율을 해서 잘 한번 만들어본 그런 지금 결과물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편집이 돼 봐야 알 것 같고 근데 과정은 너무너무 재밌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해봤던 그런 장면들과 그런 컨셉들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보시는 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좀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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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기획을 하고 촬영을 했고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 많이 하셨어요 아 지구